신사 승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저녁 매우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너무 놀라운 집회에 초대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 주신 박옥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마오리스 무첸 예리 목사고요 저는 짐바부의 교정청 최고 교목입니다 이렇게 저의 삶의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 성경 세미나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바꿔주는 집회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좋은 메시지를 아프리카에 다시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I'm happy to be here after CLF has signed an MOU in Zimbabwe working in all prisons on the program of mindset change 이렇게 2019년도부터 CLF와 저희가 MOU를 맺어서 Zimbabwe에 있는 교도소에서 마인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2년, 3년 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졸업한 15명의 제소자들을 위해서 졸업식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짐바부의 교정청과 짐바부의 교정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MCNK 호프, who came earlier than myself 저에게도 이렇게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 집회에 와야 합니다 제가 집에 돌아간다면 저는 가지고 돌아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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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